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연예님! 와 진짜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. 진짜 진짜 감사해요. 아이 제가 무슨 준연예인이에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. 토크 프로그램이고요. 떠오르는 스타 특집인데 비연예인 자격이래요. 아 그래서 다음주는 휴방이고요. 제가 다녀와서 썰 한번 풀어볼게요. 오늘은 코코 안 보여주시나요? 얼마장부터 안 보이던데. 연주 이삼님 선물 감사합니다. 아 요새 코코가 좀 아파서 스트레스 안 주려고 노력 중이에요. 진짜요? 그래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우와 감사합니다. 그러면 코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코코 쉬는데 미안해. 잠깐만 여기 있을까? 가야! 으악! 으악! 까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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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YJ? 뭐야 이거? 어? 어? 그래도 코코옴 영혼은 데려가실 거죠? 연주…?